강의할게요 하여튼 재미있는 학원이에요 훌륭한 학원이고 여튼 22번 문제는 22번 문제는 뭐 살펴보라고 1번이라도 꼭 고라했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이 아닌 자가 소유권이 아닌 자가 무슨 등기나 말소등기나 이전등기 할 때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등기필정보가 뭐예요 없다든가 아니 뭐예요 분실했다든가 대신이란 단어가 나오면 꼭 뭘 내야 된다고 인감료 꼭 내야 된다 그거 좀 봐달라 그랬고 23번은 뭐예요 가등기가 중요하니까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23번의 1번에는 23번의 1번 있죠 23번의 1번은 가등기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방금 여기 나왔죠 소유권이전청원권의 가등기에 대해서 뭐한다는 게 이전등기는 언제나 뭘하라고 이거 부기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용어를 이해해 주셔야죠 뭐예요 가처분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가처분 명령이 한 게 있다 가처분 명령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다가 이런 단어를 발견하면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촉탁등기예요 가처분 명령이 촉탁등기예요 아 요거는 단독신청이야 자 따라해봅니다 명단 다시 명단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주부니면 자기네 집안이 일찍 죽는다고 자기는 단명으로 암기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또 일찍 죽으니까 단명이라고 외우지 말고 뭐라고 명단 명단 가처명단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 가가처명단 명단이다 이게 촉탁등기다 촉탁등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와서 이거 틀리면 전국적으로 혼자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게 발전된 얘기지 하여튼 명단은 단독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가등기 법원이 가등기 촉탁할 때 일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일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단독신청이니까 이걸 받아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그 서류를 받아갖고 누가 가등기 권자가 단독을 한다는 얘기지 아저씨가 안 해주니까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자 누가 이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 권자가 명의가 올라갔으면 가등기 필증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가 될 때 내는 거지 이 사람이 본등기 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이전등기 시험회 합격에서 본등기 할 때는 얘는 뭐예요 얘는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의무자가 내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등기필 정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이전등기 할 때 내지 본등기 할 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이죠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 나오죠 그래서 꼭 암기해 두지 않죠 뭐라고 나오면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이긴 하면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뭐하고 뭐하고 보존등기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존등기하고 상급등기 이 두 가지만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일부 지분만 자기 지분만이 뭐예요 일부 지분만 있죠 일부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의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 있죠 가능하다 자기 것만 붙는 게 알 수 있다 보존하고 상속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법원직 뭐예요 법원직 승계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만약에 단독 단독 가등기 단독 가등기 에 권리자가 권리자가 뭐예요 단독 가등기 권리자가 그러니까 단독 가등기 권리자가 자 그 권리 그 권리 뭐예요 권리 일부 지분 있죠 일부 지분만 예 지분만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잊었는기 잊었는기 뭐예요 가능하다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단독 가등기 권리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에도 공부하지만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뭐 할 수 있어 이거 본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올해 처음 나온 처음 나온 답인데 단독 가등기 권리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자기 권리 중에서 일부만을 뭐예요 가등기 잊었는기 가등기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걸 일부 지분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일부 지분만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존하고 상송도 안 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뭐예요 한 번도 못 본 거 계속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한 것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딱 두 개만 외우자 뭐만 두 개만 하자고 안 되는 것만 두 개만 외우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두 개만 외우자 이것만 확실히 하자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지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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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잊었는게 있죠 이 지효권 잊었는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지효권 잊었는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확실히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잊었는게 지상권 잊었는게 이렇게 임차권 잊었는게 다 되잖아 지금 그때 우리가 일부 잊었는게가 있잖아 또 숙세 일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전세권의 일부 잊었는게는 전세 전속기간이 끝나면 자 전세 보증금을 뭐예요 보증금은 살아있잖아 지금 보증금 돌려달라고 자 전세권은 뭐예요 물건이니까 소멸됐으니까 물건이 소멸됐지만 그럼 전세권을 뭐 해달라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채권이 살아있으니까 전세권을 전세금의 일부로 이전할 수 있잖아 일부 전등기야 그럼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 가능한데 지분에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 된다니까 왜 뭐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니 지역권 잊었는게 이것만 일단 이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지상권의 일부 전등기는 돼 안 돼요 그래 돼요 그러면 임차권의 일부 전등기는 돼 안 돼 뭐가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두 가지 안 되는 거 아니 임차권 임차권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어 임차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임차금을 안 줘 그러면 그러면 뭐하냐면 그거는 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거지 임차권의 일부 전등기라는 게 말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외우자 뭐라고 지역권 잊었는 게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임차권의 일부 전등기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확실히 되는 걸 외우는다든가 안 되는 걸 확실히 둘 중에 하나 짧은 걸 외우자니까 짧은 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역권 잊었는 게 안 되고 뭐 안 된다 임차권의 뭐예요 임차권의 무슨 등기는 일부 전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 된다 뭐 이건 시험 무대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외우면 뭐예요 되는 건 외울 건 없다는 얘기야 되는 거 자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자 23번에 자 23번에 4번에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옳은 말이다 그래서 23번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다 4번이 그 다음에 자 거기 24번에 5번은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이 보존행위에서 본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자기 것만 가능하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절대 뭐예요 뭐에 준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존행위에 준해서 전원을 위한 본등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뭐예요 24번에 그 자 2015년도 능력시험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24번은 조그맣게 앞에다 별표해 두시고 어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일본의 지상권의 존속기관 지로지급 시기는 지상권의 설정에 필요적 요소임으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속기관은 어 반드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의 목적 범위 있죠 어 지상권의 목적 범위는 반드시 뭐하지만 기록하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뭐가 나오면 이런 식이에요 자 만약에 지상권등기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 지상권등기 할 때 어 이 지상권등기 할 때 이 필요적 사항이 있고 무슨 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사항 그럼 대표적인 뭐예요 이 필요적 사항이 목적 범위죠 이 목적과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자 어디에 등기할 때 신청서에 있죠 어 등기할 때 신청서에 반드시 뭐라고 기재 기재 뭐예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임의적 사항으로서 임의적 사항으로서 무슨 이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이나 지료나 뭐예요 지료나 지급식이 있죠 어 지급식에는 기재 어 기재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음 이건 뭐예요 필요적 계산이 반드시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앞에 이제 이 존속기간 지료 지급식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상 다른 말은 뭐예요 계약을 할 때 설정 계약을 할 때 어 설정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과 지료와 뭐예요 지급식을 뭐예요 약정을 했다면 어 등기 원인에 뭐예요 약정을 했다면 이제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맨 뒤에 물어 나와야 돼 이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자 이거는 무조건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이 의미적 사항은 안 써도 되니까 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뭐 했다면 이제 원인에 뭐예요 두 사람이 계약 원인이 계약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할 때 뭐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으니까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약점 그런 말도 없는데 이 존속기간과 지급시기를 뭐예요 무조건 제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뭐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체장기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기간이에요 학정기간이 아니라 불확정기간으로 가능해요 철탑 존속기간 한다 간 하단점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를 조건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등기 청원권에 의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등기부상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답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지상권 등기가 돼 있는데 동일 범위에 또 지상권 등기를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물건이 두 개가 지상권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말소 조건에서 이게 말소가 되면 지상권 설정 청원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이게 이제 말소가 되면 뭐하겠다는 얘기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본등기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막 이해하자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토지 외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민법에도 잘 나오죠 토지 외에 건물이 때도 그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그 토지의 등기 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 지문들은 뭐예요 올해도 올해도 시험 문제에 지상권 등기 할 때 법원직에 나오고 그러니깐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의 의무자로 해서 지분만 목적으로 말도 안 돼요 구분지상권은 지분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 공간에 하는거지 토지의 건물에 하는거지 건물 일부에 하는거지 절대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답이 25번은 거기 작년 재작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옳지 않은거 이거 참고로 보자 등기분은 영국이 고전하죠 근데 거기 이번에 법원에 발부판 영장에서 등기분은 뭐예요 천재지변에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데 그 밖에 신청서나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는 촉탁서 제3자의 동의서 있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기타 부속서류에요 이런 것은 자 천재지변이고 법원의 명령이든 영장이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 5년보전이다 5년보전 신청서나 부속서류 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신청서 이렇게 신청정보 나오면 5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일동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일동건물에 속하는 자 전부에서의 한기록 이게 등기부 편성이죠 네 구분건물은 전부의 1등기 기록을 생각한다 자 4번에 뭐에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본교부는 안되고 자 열란만 가능한데 거기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출체세 뭐라고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등기관의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적인 뭐에요 권리관계에 영향을 묻힌다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영향이 없죠 왜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이런 식으로 토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이 보존등기가 두 개가 있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 두 개 중에 하나 선등기가 우선하니까 이거 말씀시켜버리죠 중복등기를 정리한 것은 이 부동산에 자 권리관계에 뭐에요 영향을 미친 그 소유권자가 누군가 진짜 소유권자 찾아주고 등기부를 정리한다는 측면이니까 영향을 미쳐야 미치지 않아요 이거 미치지 않는다 그죠 참고로 보시고 자 26번은 중요하죠 보존등기 자 2014년도 범부사문대인데 자 거기 꼭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봐주자 그러면 26번은 뭐에요 소유권 보존등기 때 그래서 일단 24번은 자 24번은 자 24번은 답이 뭐에요 답이 1번이고 자 25번은 뭐에요 25번은 답이 몇 번이고 5번이고 자 26번은 보존등기인데 이 소유권 보존등기 뭐 좀 외워두자 보존등기를 일단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물론 객체는 보존등기 거의 요새 매년 나오고 있죠 보존등기 객체는 절대 뭐에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자기 몸안에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에요 이렇게 최초로 등록된 자 최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포괄유중 받은 사람 포괄 뭘 받은 사람 유중을 받은 사람 음 그 다음에 토지는 음 토지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된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에요 권시군 음 건물은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자한테 시장군수구청자한테 뭐에요 확인받은 사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대장 갖고 등본 보존등기하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판결 나오면 안되는 판결 건국판 있죠 건물은 뭐에요 하여튼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음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인이 없다 그랬죠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자 촉타오면 뭐에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계명력 촉타오게 되면 직권보존등기 한다랬죠 직권보존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이렇게는 좀 생각해야 된다 왜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자 1번에 뭐에요 토지대장상의 최초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관리중 맞죠 포관리중 그러면 토지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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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특정해서 섰을 때는 뭐에요 토지는 국가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이거 맞아요 왜 그 판결 얘기 나오면 거기 3번처럼 뭐에요 판결 얘기 나오면 뭐라고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거기 건축주 동그라미 건축주 어 그 판결 나오면 건축주 안 된다니까 국가나 건축주 건물은 그게 답이란 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았죠 어 소유자를 상대로 하지 국가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아니라 소유권 상대로 하라 아니면 지자체 상대로 하라 지자체 그 다음에 5번은 뭐에요 건축물대장에 생성된 건물에 한해서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자 누굴 상대로 건식은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속총장에게 어 그래서 꼭 자 보존능기 올해도 나오니까 자 요렇게 대체부터 머지석에 암기하고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에요 대장가지고 최초상속인 포관리중 뭐에요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능도 건물은 건식은 그 다음에 판결 갖고 판결은 뭐에요 판결은 꼭 뭘 건국판만 안된다 뭐만 안된다고 건국판만 안된다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렇게 외계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